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3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월에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김영일 센터장님과 함께 잔인한 4월 얘기를 잠깐 했었고요. 그런데 4월이 대체로 좀 박스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나온 겁니까? 글쎄 이제 뭐 박스권이라는 게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모르는 박스권이. 박스권에 보아본조 등락을 거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3월이 어땠습니까 정프로. 3월이요? 3월 동안에. 좀 많이 빠졌네. 정프로가 장이 안 된다고 맨날 애널리스트 나오면 징징징징거리고 또 내가 몸소 실천합니다. 그래서 저녁 심야까지 하고.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 3월에 좀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죠. 안 괜찮았어? 네. 그런데 3월에 어쨌든 지수가 빠지질 않고 2월 26일이 이제 2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3012포인트였어요. 3012? 그런데 어제 3월 말이었잖아요. 3061포인트니까. 조금 올랐네. 한 40포인트 정도. 그래요? 참새 눈꽃만큼 올랐죠. 그런데 코스닥은 913포인트에서 956포인트. 많이 올랐네. 40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5%. 뭐가 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거하고 지수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공교롭게 1월 말, 2월 말이 지수가 좀 낮았어요. 그런데 3월 내내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어디 있었나 한번 보십시오. 금리 상승에 있었죠. 미국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우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미국 금리 때문에 주가 이거 고점 찍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아마 월간 기준으로 3프로 TV 라이브에서 채권 전문가들 이렇게 단기간에 자주 모신 적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금리 얘기를 많이 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질이 좋은 금리 인상이다, 질이 나쁜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근저에는 미국 경기에 놀랄만한 회복에 대한 전망이 같이 나온 거죠. 연준에서 6.5% 상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전에는 3%대 성장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시장의 조정이냐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상승 추세 계속되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전 세계 경제 그것도 가장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았던 미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전망이 사실 금리에 녹아져 있는 거고 금리의 상승이라는 게 질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경제의 회복을 동반한 거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속절없이 빠지는 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그냥 계속 떡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성장주, 가치주의 구분이 없습니다마는 중소형주가 더 많이 있는 코스닥 시장이 비교적 잘 막았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한 달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이 중요한데 제 얘기를 드릴 보다는 몇몇 전략가들의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한국투자중국 김대준 연구원이 뭐라 하냐면 4월 개족도 3월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4월 후반까지 3천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경기는 괜찮고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심리가 확 개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금리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그다지 크게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4월 말에 이제 FMC가 또 열리는데 여기서 무언가 주시장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발언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장에 어떻게 보면 위험신호다. 이렇게 되는 거고. 현재 미국 기업들이 실적도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강달라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강달라는 우리 주시장을 비롯한 신흥국 주시장의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4월 주시장도 3월의 어떤 박스권 장세에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병현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4월엔 IT 가전 자동차주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반도체이기도 합니다마는 왜냐. 이제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상의 어떤 서프라이즈 행렬이 계속된다면 투자 심리는 굉장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IT 가전 자동차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소비도 조금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소비재 수출 품목들에게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움증권에 오늘 김지산 센터장이 나오십니다마는 김유미 연구원 같은 경우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3조 달러 규모의 2차 경기 보양식 투자 계획 발표.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친환경 정책 수혜주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미국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주식 한두 개를 꼽아보면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캐터필라 같은 골삭기. 우리나라에도 캐터필라 관련 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그런 주식들이 꽤 많이 올랐죠.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보자 이런 거고. 조보현 유한타 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여전히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더불어 국내 기업의 이익이 근간이 되는 수출. 오늘 3월 수출이 좀 있으면 발표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로. 왜냐하면 20일까지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출 지표들이 강한 회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월은 3월보다 2월보다도 훨씬 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수는 하방을 좀 지켜주면서 상방이 좀 열리는 그런 시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스센터는 우리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좋게 보지는 않네요. 거시지표가 기업시장의 펀드멘터리 조건은 주가 상승을 지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외생 변수라든지 또 중국과 미국의 마찰 또 성장주의 밀류에이션의 부담 이런 것들 그리고 5월에 또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첨예하게 갈리는 속에서도 2월보다 3월보다 4월에 장세 전망을 조금은 여유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실적은 비교적 좋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월 3월은 조정 국면의 초입에서 금리라든지 미중 갈등이라든지 밀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실적이 좋다면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 톤 그게 이제 뭡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집권사의 애널리스트들 간에 조금 더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경제TV에서 제가 네 분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대체로 좀 지배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저녁 8시에 방송이 되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같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캐터필라가 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슨 또 만드는 구사퀘 회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올라가죠. 올라갑니까?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두산인프라코나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굴삭기 만드는 회사가 같이 경쟁하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굴삭기 만드는 어떤 부품 같은 거 그렇죠. 미국에 납품한 회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캐터필라에 이렇게 궤도 같은 거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직접 수혜고 그런데 경쟁이라는 거는 사실 굴삭기 가지고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굴삭기 업체가 미국을 수출하는 것보다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수출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캐터필라가 주가가 오르면 경쟁 업체는 주가가 빠지고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데는 구글이 막 올라가면 약간 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네이버랑 구글이랑 한국에서 점유율 때문에 그런데 검색 쪽에서 검색 광고 쪽에서 이미 구글과 네이버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보다는 네이버 주가를 사시면서 지금 구글과의 경쟁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네이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라고 봐야죠. 주식 어렵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아이오닉 저희가 또 찍고 왔는데 생산량이 지금 엄청나게 줄었군요. 이게 원래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해서 뭘 딱 냈는데 콧바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오닉 그래서 아이오닉5 엄청 열심히 만들어서 기획도 잘 되고 그래서 정프로까지 CF 모델로 영입해서 잘 했는데 보니까 사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못 만들어요. 반도체도 없고 모터도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야? 보니까 모비스 책임이라는 거예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에서 구동축 100%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기야 그래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모비스 전략 및 신기술 발표 컨퍼런스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상무 이렇게 네 명이 딱 앉아 있어요. 통상 이런 거 IR 하면 CFO라든지 CEO가 나와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이다스 시스템 센터장, 기획실장, 전동화 랩장, 기초소.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다 나가! 그런 거 같아. 나가서 기사한테 제대로 얘기해. 그런 거 아니겠나. 상무 네 명이 딱 앉아 있는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영국 현대모비스 전동화 랩 상무가 어제 이렇게 아이오닉5 구동 모터 문제로 염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관련 설비 업체 엔지니어들과 본사 공장 직원들이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불철주의한 노력 중이니까. 불철주의. 반송문 쓴 거지. 반송문. 불철주의.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하나의 구동 모터를 생산하려면 많은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 일부 설비의 안정화가 예상치보다 지연됐다. 그래서 완성차 고객사에서 요구. 완성차 고객사는 게 어디예요? 자기는 형님네 회사지. 현대기아차죠. 요구하는 초기 양산 목표를 수량 만족하지 못한 상태다. 조만간 물량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왔어요. 반도체 문제잖아요. 반도체 차정적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쇼티지인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김영광 현대모비스 기획실장은 현대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대부분 범용이라면서인데 성능을 유사하게 낼 수 있는 대체제를 차라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단기 공급 이슈를 해결하는데 현대모비스가 작년에 현대 오토론 반도체 부분을 인수를 했어요. 작년에? 네. 작년에. 작년 말에. 그래서 작년 12월에 현대 오토론가 1332억 금액 반도체 사업 부분 개발 인력과 관련 자산의 양수도 계획. 그러니까 직접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거 우리가 직접 내재화해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그렇게 고품이도 아니고. 아주 고정밀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인 게 아닌데. 그런데 정말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세워야 된다는 현실이 온 거죠. 현타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 정도라면 우리 기술로 현대모비스에 크게 봐서 자동차 부품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화 계획이 있다고 어저께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사실은 우리 자동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도 반도체 굴기가 과절됐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국 기업들도 잇따라 반도체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바이두가 자동차 지능 기술 업체 이카역스라는 데 투자를 해놨는데 여기서 7나노미터 칩을 개발했다. 7나노요? 그러니까요. 곧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 중국 TV 업체 TCL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데죠. 여기도 반도체 설계와 신소재 개발을 포함한 사업에 집중할 새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런 뉴스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때 엄청 때려가지고 반도체 이게 완전 포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 쇼티지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여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시스템 반도 새로 합니다. 그것 자체가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방증이겠죠. 공급의 차질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모비스도 반도체 중국의 TCL도 반도체. 그래? 그럼 우리는 차 왜 못 만들지라고 생각할 업체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실제로 샤오미도 자동차 한다며. 전기차 한다며. 그럼 어디가 상상이 돼요? 어디요? 삼생? 설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요? 삼성이? 핫데리도 만들겠다. 반도체도 만들겠다. 지금 전기차 플랫폼이야. 껍데기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단순화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세계는 굉장히 하이 레벨에 있는 기술기업은 대부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올해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워낙 경제에 오랫동안 관심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해서 막 하다가. 그래서 막 늘리다가 한 번 훅 이런 회사들이 망하면서 각각의 분야에 진짜 괜찮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그 회사들이 또 하나 둘씩 늘려면서 또 분야가 늘어나다가 또 한 번 쑥 망하고. 그렇게 뭔가. 그런데 이제 내가 무슨 삼성이 자동차 한다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인더스트리 간의 컨버전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자동차 브랜드를 안 만들어도 자동차의 권역이 생겼다는 거죠. 전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LG전자가 뭘 한다라는 뉴스가 폭발하듯이. 그렇죠. 삼성 SDI가 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장 쪽에 훨씬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차 하나 만들어볼까요? 우리도 차 하나 만들어볼까요? 3% 차? 됐어요. 됐어요. 자전거나 탈래. 그러면 세 번째 뉴스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4년째입니까? 꽤 오래 하셨어요. 한 3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오늘이 임기 843일이에요. 참 기자가 아주 친절하게 써졌네요. 그런데 역대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이 홍남기 부총리가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네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존재감이 그렇게 막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죠. 특히 증권시장에서는 작년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때문에 해임 청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가 장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8년 12월 11일 날 취임을 했는데 굉장히 의외의 인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의 장관이 되는 라인업이라는 게 대충 예산실장이라든지 1차관이라든지 경제수석을 한다든지 이런 라인업을 해야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런 정도의 커리어를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했고 국무조정실장 총리 보좌하는 역할이거든요. 이런 걸 하다가 부총리가 돼서 이게 뭐야 의외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 존재감이 처음에 없어서 홍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홍패싱. 홍패싱으로. 주택 문제는 김현미 장관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존재감이 생긴 게 뭐냐면 그딴 거 둘이 많았죠. 네. 사표 내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확대 재정에 대한 입장도 좀 달랐고 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로 추경 이런 거에도 좀 반대돼요. 총리도 총리나 여당 대표한테도 굉장히 구사리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장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전망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문재인 정부하고 그냥 끝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경제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차관급 인사를 했거든요. 1차관, 2차관이 바뀌었고 청와대 경제 수석도 바뀌고 해서 아마 그 새로운 경제팀의 진용이 짜져 있기 때문에 홍랑기 부총리가 조만간 사임을 한다거나 교체될 가능성보다는 아마 당분간 계속 가지 않겠나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왜 이 뉴스를 말씀드리냐면 보십시오. 한나라의 경제 수장, 경제 부총리라는 건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죠. 그런데 801이 역대 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미국은 재무부 장관으로 되면 대통령하고 거의 무조건 같이 가고요. 한 번 되면. 네. 이번에 잔해 언론 보세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바이든 일기하고 가거나 아니면 바이든이 연임이 되면 연임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경제 부총리라는, 경제 수장이라는 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도 내각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상이 있고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있고 그 밑에 서열이 찬슬러라고 이게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상이에요. 아, 그래요? 서열상. 바로 총리 밑에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찬슬러, 이 재무부 장관이 되는 사람이 그 다음 총리의 물망이 항상 오르죠.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으로서 홍랑이 부총리에 대해서 공과 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경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경제를 잘 챙기면서 그리고 이제 뭐 평가가 너무 인색하지 않냐 이런 건데 사실 금고직이잖아요. 금고직이. 금고직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고직이기 때문에 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다고 할 때 어, 그러시죠? 그러시죠? 하는 것도 사실 직변에 맞지 않는 거긴 해요. 본인 일이 이제 잘... 좀 까탈스럽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래서 또 최근에 경제부처 차관급 인선도 보니까 굉장히 현장감이 있는, 실력이 있는 관료들이 대체로 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경제 회복에 조금 더 성과가 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841일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최장수 경제부총리랍니다. 오늘 뉴스 3은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 843일이군요. 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이학용 교수님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용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용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